황의가 정승이 되었을 때, 공조판사로 있던 김종서는 태도가 잠옷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앉을 때도 삐딱하게 비스듬히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황의는 옆에 있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기 김종서 대감의 의자 다리 한쪽이 짧은 모양이니 얼른 가져가서 고쳐오너라. 알겠사옵니다, 대감만임. 그 한마디에 김종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사죄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황의가 자리를 뜨자 김종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육진을 개척할 때 밤중에 화살이 날아들어 책상머리에 꽂혔어도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조금 전 황의 대감의 말씀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 정색을 안 꾸지람보다 돌려서 말한 한마디가 거만하기 짝이 없던 김종서로 하여금 교만을 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1. 비유하라. 비유의 힘은 이런 것입니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보다 힘이 셉니다. 누구든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불쾌할 말도 넌지시 돌려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마음의 여유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에 고이는 법 없이 생각과 동시에 내뱉어지는 말. 이런 말 속에는 여운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쏟아내기만 하는 말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2. 짧게 말하라. 말은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건배사를 안답시고 맥주에 거품이 다 빠지도록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처럼 말은 짧게 쳐낼수록 100점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질 끌면 끌수록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3. 톤을 바꿔라.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목소리 톤을 높이라고 말하면 이는 자신만의 색깔이라며 애써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응대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활기차게 응대하면 여러분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말을 할 때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 속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소리에도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 고개를 끄덕여라. 당신이 말을 할 때 무뚝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게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사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효과만큼은 그 어떤 행위보다 뛰어납니다.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뛰어난 화술도 필요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스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기 좋은 상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